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천지연폭포전망대와 새섬전망대도 공원 안에 숨어 있습니다. 70리시 공원에서 만나는 예술작품, 바로 유토피아 갤러리입니다. 침수될 위험이 컸던 오두막집을 갤러리로 만든 작품번호 7, 시집 프로젝트인데요. 갤러리 안에는 척박한 땅에서 삶을 이뤄낸 제주도 사람들을 모티브로 한 설치 작품들이 1, 2층에 걸쳐 전시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 예술가 김백기 작가의 독특한 작품과 함께 70리 영탐사대의 생티 프로그램도 살펴보고 갤러리 안의 포토존에서는 돌하르방 가면을 쓰고 한라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도 찍어보세요.